통해 천만감독 대열에 합류한 추창민 감독님의 신작 행복의 나라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감독님.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추창민 감독님이 전해줄 묵직한 이야기 행복의 나라입니다. 네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손. 예 좋습니다. 네. 감독님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쪽으로. 다음은 최원영 씨를 모십니다. 행복의 나라에서 12.6 대통령 암살 사건의 공판을 담당한 검찰관 백승기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 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손 인사도 좀 부탁드리고요.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영규 씨를 모시겠습니다. 행복의 나라에서 권력의 협박에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변론을 포기하려는 상황에 처하는 변호사 최용남역입니다. 왼쪽 끝부터 봐주시고요. 하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유일하게 사복을 입고 오신 아 협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오늘 다양한 지금 포즈 부자신데요. 몇 개 더. 네 좋습니다. 우리 송영규 씨가 꿈꾸는 행복의 나라에 사랑이 많은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배수 씨를 모시겠습니다. 정인호와 함께 고군분투하며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변호를 맡은 부합명력을 맡았습니다.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계속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전배수 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또 모실게요. 다음은 유재명 씨를 모십니다. 자 권력을 위해 재판으로 움직이는 합수부장 전상도 역을 통해서 지금껏 보지 못한데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왼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죠. 정면 아래쪽 손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파격 변신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석 씨를 모십니다.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박태주를 살리기 위해 재판에 뛰어든 변호사 정인우 역을 맡았습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예 진중한 모습을 통해서 묵직한 연기를 보여줄 예정인데요. 정면 아래쪽 아 좋습니다. 조정석 씨 자 정석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유재명 씨 모십니다. 자 2인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나라에서 강렬한 대립 연기를 보여줄 두 분입니다. 왼쪽 끝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네 오른쪽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네 손 인사도 해주시고요. 두 분이 함께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 볼까요? 볼하트 좋습니다. 네 그 손을 아래로 내려서 함께 네 좋습니다. 두 분이 함께 만드는 행복의 나라입니다. 네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시겠습니다. 전배수 씨, 송영규 씨, 최원영 씨 모셔서 네 중앙을 기점으로 네 가까이 네 서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서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행복의 나라의 주역분들입니다. 파이팅 좋습니다. 정면 지원영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추창민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 중앙에 네 가까이 서셔서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저쪽입니다. 네 정면 파이팅 넘치는 포토타임입니다. 오른쪽 끝쪽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판넬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판넬을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여름 극항스 추천자 행복의 나라 8월 14일 찾아갑니다. 자 먼저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으로 판넬이 잘 보이게 들어주시고요. 네 자 왼쪽으로 판넬도 함께 틀어서 네 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올여름 극항스 예 행복의 나라가 진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8월 14일 날 마지막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행복의 나라를 외치면 입으로만 파이팅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판넬을 중앙으로 해주시고요. 행복의 나라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상민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아래쪽으로 네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상으로 행복의 나라 제작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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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